안녕하세요. JML 뉴욕의 양실장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뉴욕의 명소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자 맨하탄의 대표적인 마천료를 형성하는 월스트리트입니다.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증권회사,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뉴욕의 금융인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세계 자본이 흐르는 이곳에 당당히 자리 잡은 황소 동상은 중요 부위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 때문인지 이젠 월스트리트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 같네요. 규모의 종류장입니다. 세계 자본이 흐르는 흐르고 Walmart 세 번째 자본이 흐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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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그을 보오는 흐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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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은 흐르는 흐르는 gel 한국의 흐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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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하여 한국의 흐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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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und 감사합니다.